과연 나는 수시를 쓸 수 있을까? 수시를 해도 되나? 누가 지원을 하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재입 씨 인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과연 나는 수시를 쓸 수 있을까? 나는 수시를 해도 되나? 수시는 누가 지원을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수시전형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실기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마지막 학생부 종합전형 자, 그냥 정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전형들이 있죠. 농어촌 전형도 있고, 다자녀 전형도 있고 이런 전형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평균으로 지원하는 가장 많은 전형들은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단수가 이 전형을 선택하기보다는 대단수가 실기전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실기전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실기전형 선생님, 실기전형에서 보려면은 과연 몇 등급이 돼야 되고 어느 학교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는 꽤 많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울권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실기전형은 어디어디가 있냐? 첫 번째, 가장 핫한 학교입니다. 동북대학교 체육교육과, 한국체육대학교, 그리고 상륙대학교 생활체육학과, 동덕여자대학교, 서울녀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총 6천대 대학의 인서울권을 우리가 실기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권으로 지나갔을 때는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느냐? 가천대학교, 강남대학교, 대진대학교, 수원대학교, 성결대학교, 용인대, 을지대, 한신대, 마지막 하나,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자, 총 서울권과 경기권 총 합쳐서 16개의 대학을 우리는 수시, 일반 실기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학교와 다른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랑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두 개 학교는 그 나머지 13개 학교와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딱 하나이죠.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된다는 점. 자,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고 실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여도 학교에서 정해준 기준에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개의 대학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다른 학교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입문계 학생들이 아닙니다. 자, 서울여대, 용인대, 을지대, 삼미옥대학교 자, 이 대학교들의 공통점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자, 이 대학교들의 공통점은 바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이 조금 어려운 학교들이에요. 자, 하지만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사회 이런 교과 과목을 배우는 특성화고가 있고 아니면 그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전공들을 배우는 특성화고들이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는 특성화고는 그런 전공들을 배우는 특성화고 대학교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정확히 표현을 할게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지원은 가능하지만 합격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3학년 때 들어가야 되는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교과목들이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은 배우질 못하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 과목들이 9등급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 대학교는 지원이 조금 힘들다라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그 외에 나머지 학교들은 평균적으로 몇 등급대가 합격이 됩니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2인 서울권은요 3.0등급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여대는 다릅니다. 특히 숙명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2등급 급초반이나 1등급 후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동덕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 5.0등급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권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학교의 기준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6.5등급까지는 합격한 사례가 많다 하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권과 경기권에 우리가 수시로 실기 일반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교들에서 알려드렸어요. 자, 하지만 어, 선생님 근데 제가 내신 성적은 되는데 아, 정시 모의고사 성적도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80% 정도 추천하는 것은 정시 전형이에요. 왜? 아무래도 보다 폭이 넓은 대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시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수시를 어떤 학생들이 선택하느냐? 자, 첫 번째 모의고사 준비가 안 된 학생들 자, 즉 수능을 제대로 준비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수시 전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실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는 학생 나는 실기가 벌써 만점이 나온다 남학생 기준 제자리 멸대기 3m 여학생 250 이라는 기준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수시 전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대학을 합격하지 못한다라는데 그래도 수시 전형을 추천을 하시나요? 네 그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지방대학교가 내신 5등급으로 합격할 수가 있다 근데 수능에서는 요즘에 지방대도 높습니다. 4등급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시 전형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의 수시 전형 나의 내신 성적과 실기 합산점으로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가능한지는 각자의 학원에서 한번 여쭤보신다면 원장 선생님들께서 아마 친절하게 일일이 컨설팅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수시 실기 일반 전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었고요. 이 실기 일반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실기가 반드시 거의 올 만점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신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